자, 용산구 어르신들의 노래 대결과 가수들의 축하공연까지 모두 즐길 준비 되셨나요? 네! 소리가 너무 작아요.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. 즐길 준비 되셨나요? 네, 오늘 첫 소설은 용산과 낭다른 인연을 잡고 있는 섹스콘 가수 은지씨가 멋진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.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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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